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내게 오는 길 간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체를 한번 떼어드릴게요. 약간 노래가 좀 느리고 기타도 역시 일렉기타로 약간 롱톤을 이용하는 기타여서 어쿠스틱은 자칫 조금 톤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하긴 하는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우리 만나 슬라이딩 자, 이렇게 되겠죠? 첫 부분에 그 이 좋은 하늘 알아 우리 만남 그 부분에서 노래와 동시에 들어가죠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돼. 옥타브죠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다시 to C블렛 그대로 3댓따른 편이죠 2박 4면음이죠 C블렛 9 8블렛 다시 8블렛 하면서 8블렛 초킹 8블렛 초킹 운줄을 이키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2번주 C블렛 2박 4면음 7블렛 1번주 C블렛 8블렛 그리고 조가 바뀌어요 여기서 반키가 올라가죠 9블렛으로 온 경우 그 다음에 9블렛 C블렛 13블렛 하시면서 초킹 했다가 내리시면 돼요 자 연결해 볼게요 10쯤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킹 전체 연주 같이 한번 떼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과 그 다음에 다시 1블렛 4면음 8블렛 4면음 8블렛 4면음 8블렛 4면음 8블렛 4면음 8블렛 4면음 8블렛 4면 11블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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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면 11블 자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